집사님들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많은 집사님들의 피드백으로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 탄생했습니다. 고양이는 화장실을 하루 평균 4번에서 6번 사용합니다. 모래먼지로 인해 눈곱, 별망염, 호흡기 질환 등의 심각한 질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블랙펄샌드는 음파, 고주파 진동 처리와 펄스 등을 이용한 집진 처리구 2차 표면 포팅을 통해 탈취력과 응고력 또한 수만 번의 테스트로 높은 스펙을 장착하였습니다. 더욱이 유통 단계를 대폭 축소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모래먼지로부터 해방, 먼지 없는 고양이 모래 블랙펄샌드